아마 이런 기기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그런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두려 파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스 기기로 음악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때는 카세트 테이프 LP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CD가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기 시작하더니 MD라는 게 나오고 그랬어요. 소비자용 사운드 카드 이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면서 사운드 카드도 DC잖아요. 어쨌든 컴퓨터도 아주 훌륭한 소스 기기를 제공을 하고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스마트폰에 유선도 아니죠. 블루투스 연결해서 아주 아주 훌륭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죠. 소스 기기의 춘추전국 시대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을 들을 때는 순수주의자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잡종주의자입니다. 편할수록 좋고 작을수록 좋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크롬캐스트 오디오 이게 도대체 뭔지 장단점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블루투스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세요. 블루투스랑 전혀 관련이 없는 기기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기기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야,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생긴 건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정도 사이즈로 생겼고요. 마이크로 USB 연결할 수 있는 전원 포트가 있고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을 거의 제가 눌러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3.5mm 오디오 출력 아날로그 출력도 되고 그리고 좀 더 보시겠지만 광출력도 됩니다. 아무 전원이나 그냥 연결해도 다 부팅이 됩니다. 이게 소비전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충 아무거나 USB 남는 것과 커넥터 연결을 하시면은 예, 전원이 들어옵니다. 자, 보시면은 빨간색 아까 보이셨죠? 광출력이 나가요. 혹시 쓰고 쓰고 계신 앰프에 광입력 포트가 있으면은 이거는 왔답니다. 진짜. 저는 일단 오늘은 아날로그 연결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3.5mm 잭을 여기다 연결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팅은 끝났어요. 이게 소스 기기가 된 거에요. 이게 뭐 불도 막 들어오네. 자, 이 선이 지금 여기에 연결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데모를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스피커를 연결했어요.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블루투스 모드가 아니고 이렇게 유선 모드로 연결해 가지고 플레이 되는 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환경은 이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증오관 앰프 안에다 박아 놓고 쓰고 있거든요. 구글 홈 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자, 이 앱을 보시면은 이 앱에 제가 저희 집에 쓰고 있는 구글 관련된 기기들이 리스트가 다 있는데요. 처음 세팅을 하시면은 아마 여기 새로 세팅을 하셔야 될 거에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따라하는 대로 클릭만 하면 세팅이 되요. 지금은 제가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기기는 제가 어떤 이름으로 써놨냐면은 불불 룸이라고 써놨습니다. 불불 룸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세팅이 간단하게 보입니다. 이퀄라이저 세팅도 있고 톤이 바퀴 누르면은 뭐 기기 정보 오디오 기능에 이퀄라이저 트레이블 아까 봤던 것도 있고 풀 다이나믹 레인지를 켜 놓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 세팅이 뭐냐면은 이 크롬캐스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블루투스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블루투스 기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제가 음악을 플레이를 하면은 이 플레이 된 음악이 디지털 무선 신호로 리시버로 가죠. 리시버에서 그 신호를 받아 가지고 오디오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을 해주는 게 대부분의 블루투스 리시버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죠. 그런데 디지털 신호가 100% 순수 신호를 날려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압축 기술이 들어갑니다. 뭐 sbc aac 뭐 가장 좋은 건 요즘 ldac 그런 그래서 항상 블루투스에서는 어떤 코덱이냐 좋은 코덱이냐 아니냐 뭐 블루투스 버전이 몇이냐 이 얘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항상 손실된 신호를 송실한다 무선으로 물론 그게 귀로 들리냐 안 들리냐는 좀 오늘 얘기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기는 자 제가 음악을 여기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뮤직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유튜브 뮤직에서 위에 거를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기의 연결 여기서 불불룸 이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연결을 클릭하면은 딸깡 하는 소리가 나면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를 눌러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음악이 플레이가 되고 있냐면요. 여기에서 음악 신호를 뭔가 무선으로 날려 주는 게 전혀 없어요. 자 플레이를 누르는 순간 얘한테 명령을 줍니다. 야 구글 크롬캐스트 오디오야 니가 와이파이로 음악 서버에 접속해서 음악을 땡겨 와. 그리고 니가 플레이를 해. 그러니까 음악을 다 싸주는 게 전혀 없이 명령어 한번 주고 얘 역할은 끝나요. 얘는 플레이를 누르고 핸드폰을 꺼버려도 음악이 계속 나옵니다. 얘가 플레이를 눌러놓고 앱을 이렇게 종료를 시켜도 앱을 종료를 시켰는데도 음악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들은 명령어를 지금 계속 수행 중인 거에요. 계속 음악 틀어줄게. 다시 들어가서 들어가 보면은 플레이가 아직까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끄면은 또 그만해 라고 명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블루투스가 코덱이 뭐냐 음질이 코덱 별로 음질이 좋은 코덱이냐 아니냐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이 이거 하나 자체가 인터넷에 연결된 PC 파이 소스 기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에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그냥 블루투스 리시버였다 라고 한다면은 블루투스를 음악 듣다가 전화가 온다든지 카톡이 까떡까떡 메세지가 온다든지 하면은 그 소리가 그냥 스피커에 전부 다 반영이 돼 버리죠. 근데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음악만 주구장창 틀어줍니다. 블루투스 리시버 보다는 확실히 독립적인 음악 소스 기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와이파이로 이렇게 잡아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 아답터를 써 가지고 랜으로 연결해도 작동을 한다 그러더라구요. 어떤 분은 뭐 그 음질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참 지금 못 믿겠어요. 와이파이로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출력 레벨이 높아요. 제가 항상 이런 핸드폰이랑 비교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이 스마트폰은 여기에 출력 레벨이 낮게 설정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법에 뭐 청력 뭐 그 보호 관련된 법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핸드폰 연결해서 들으시면은 소리가 상당히 작습니다 사실. 단순히 그냥 뭐 이어폰 연결해서 들으실 때는 어차피 귀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그게 좋아요. 그런데 앰프에 연결해 가지고 소스 기기로 쓸 때는 답답합니다. 이거 특히 5와트 이하 소출력 진공한 앰프 쓰시는 분들은 처음에 소스 기기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들으시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세요. 아 이 앰프는 출력이 너무 작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얘가 출력이 너무 작은 거에요. 너무 작은 출력이다 보니까 앰프에 볼륨을 끝까지 올려도 출력이 작게 느껴져요.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상대적으로 스마트폰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해서 두 기기의 출력 1kHz 최대 볼륨일 때 출력을 측정을 해 봤는데요. 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피크전압 봤을 때는 0.3V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크롬캐스트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거의 0.6V. 거의 두 배 가까이 나옵니다. 식스피온 같은 저렴한 소출력 앰프 자작하신 분들은 소스 기기의 출력 얼마나 나오냐도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훌륭한 출력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기기가 정확하게 어떤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지 구글링 해보시면 여러가지 자료가 나옵니다. 저에게는 큰 요인은 아닌데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하드웨어 스펙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기기의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해요. 안 팔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구글에서 이걸 단종시켜버렸어요. 여기까지 영상을 잘 보신 분들, 아 나도 하나 사야 되겠다. 검색을 막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김빠지는 소리를 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지금 이 기기를 이걸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중고밖에 없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구글 캐스트 오디오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어? 판매자가 많이 있네! 클릭해보세요. 전부 다 크롬 캐스트 오디오를 다 품절이라고 하고 다 낚시로 올려놓으신 분들 대부분이에요. 판매자가 모니터 연결해서 쓰는 크롬 캐스트 그거 제품 팔아먹으려고 많은 판매자 분들이 낚시성으로 이걸 올려놓으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고 나라 같은 데서 중고가 올라올 때를 기다렸다가 재빠르게 구매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구매한 방법인데요. 이베이에서 중고를 사는 겁니다. 해외 미국 쪽에는 아직까지도 중고 매물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를 약 1년 전쯤에 했는데 그때 이베이에서 배송비 포함 한 5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한 10만원 정도까지 봐야 되겠더라고요. 이 크롬 캐스트 오디오는 지원을 하는 앱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뮤직을 통해서 음악을 듣고 있고 또는 스포티파이, 판도라, 아이하트, 아이하트 라디오, 튜닝라디오, 디저, 랩소디, 넵스터, NPR1, 비욘드 팟 이런 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쓰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강추, 유튜브 뮤직으로 음악을 들으시면 되니까 이걸 통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내가 잘 쓰는 앱을 지원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앰프 안에다가 이걸 어떻게 설치해내는지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에 보여드리네요. 저의 6P1, 78,000원짜리, RCL 입력 1채널 앰프인데 제가 이거는 개조를 해서 RCL도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 하면은 캐스트라고 입력을 두 가지를 바꿀 수 있도록 개조를 해놨습니다. 개조 없이 그냥 여기서 바깥에서 전원 주고 여기 3.5 RCL 입력 이렇게 넣어서 쓰셔도 돼요. 똑같죠? 저는 단지 그냥 안에다가 박아두고 싶어서 이렇게 개조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그냥 앰프 안에서 USB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3.5mm 잭을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220V 전원을 앰프에서 쓰고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여기 전원으로도 공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출력을 일로 해가지고 여기 토글 스위치로 이 소스를 RCA 입력이냐 아니면 이거 입력이냐 이 두 가지 소스를 고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앰프를 탁키면은 앰프도 켜지고 이것도 켜지는 거예요. 구글 뮤직으로 들어가서 음악을 골라놓고 플레이를 누르면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이 나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앰프 플러스 프리앰프 플러스 독립적인 와이파이를 통한 독립적인 음악 리시버 스테이션 뮤직 스테이션 이런 게 그냥 통합적으로 다 작동을 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블루투스 좀 맘에 안 드시고 재미있게 컴팩트하게 앰프에 딱 박아놓고 이렇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어 이베이 해서 아니면 아마존도 있을 거에요. 찾아보시면은 팔긴 팝니다.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빨리 사세요. 만약에라도 이 영상이 조회수가 팍팍팍 올라가면은 더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 감사합니다. 공들의 파파였습니다.